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마가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마가는 저희가 11월 달부터 작년 11월 그리고 10월 달쯤부터 계속 지켜본 코인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많이 급등하지 않았었어요. 많아봤자 4배 혹은 20배 이 정도 급등을 했었고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트럼프가 당설이 되면 올라갈 거고 안 되면 다시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놨는데 그럼에도 지금 단타를 치기에는 괜찮아 보여서 가져왔습니다. 마가가 오늘 소각을 했다고 합니다. 소각을 하면서 약간 찌꿈찌꿈 며칠 전부터 오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최저점부터 지금까지 53834배 상승했습니다. 538000배 아니죠. 534000배가 상승한 거예요. 그거는 1만원 투자했다면 1만원이 5억이 되는 5억 4천만원이 되는 퍼센트입니다. 무지막지한 퍼센트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계속 이 영상을 촬영을 하는 게 벌써 8개월째. 8개월째 영상을 안 접고 계속해서 영상을 찍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런 급등률을 못 먹었어도 약간 짜바리들은 좀 짭짤하게 먹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초기 코인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될지 헬스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미국인들이라면 국내에서 어떤 여론인지 알 수가 있을 텐데 한국인은 한국에 들어오는 것들은 이제 외신들에서 번역을 해서 들어오거나 그런 거기 때문에 완전히 맹신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누가 된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화폐 쪽, 가상화폐 쪽은 대부분 트럼프를 지지를 많이 하죠. 그래도 뭐 헬스가 되더라도 가상화폐 시장은 좋아질 것이다 합니다. 왜냐하면 코인만 하는 게 아니고 코인은 결국 블록체인이고 블록체인 네트워크고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현재 쓰고 있는 우리의 네트워크보다 좀 더 좋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얘가 차세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찌 됐든 이거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 블록체인 중에서도 이 코인이라는 이 마가의 맛을 봤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지지자들을 위한 표를 위해서 이 코인을 많이 빨아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얘가 아까 지금 현재 가격에서 몇 퍼센트인지 알려드렸는데 그 이전에는 최고점이 얼마인지도 볼게요. 자 꼬리는 제끼고 공으로 대강 찝었습니다. 32만 배 상승했고 이건 만원이 32억 원이 되는 돈이죠. 1만 원 32억 원 그래서 이제 마가를 어떤 밈이 올라갈지 밈이 어떤 게 지금 핫해서 새로운 밈이 생길 만한지 얼마 전에는 무댕 코인이 있었어요. 무댕도 트위터에서 각이 보였어요.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알틀을 하고 특히 한국인들한테까지 이게 귀엽다 하면서 한국 인용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한국 말고도 전 세계적으로 다 퍼졌다고 보면 되는데 그때 당시 아 무댕 나오겠다. 그런데 변수가 좀 많았습니다. 수위 수압에서도 수위도 있고 이제 무브 수압 있고 여러 가지 런치패드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뭐가 1받다가 될지 좀 아리까리한 상황이었는데 솔라나의 무댕이 지금 1받다를 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밈부터 밈부터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혼자 사기에는 너무 빡셉니다. 그래서 소통방 추천드립니다. 어떤 밈이 지금 핫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추천도 드리고 타점도 드리고 있는 소통방 관심 있으시면 고인 184943으로 오시면 되고요. 문자 여기 마가 마가라고 주시면 되고 지금 보고 있는 코인 중 하나는 이게 좀 초창기 코인이지 않을까 싶어서 보고 있는데 트럼프 윈이라는 코인입니다. 생성은 9월 8일에 9월 8일에 생성이 됐고요. 지금까지 587배 상승했어요. 그리고 얘는 에어드랍도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제가 24일에 에어드랍을 받았는데 이날이고요. 지금 이날부터 상승한 걸 보면 319% 그러니까 3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받은 게 7달러였나 4달러였나 4달러 정도의 에어드랍을 받았어요. 받는 방법은 그냥 저한테 연락 주시면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보면 제가 이 많은 쪽 이게 트럼프 윈이고요. 트럼프 윈을 35만 개 받았는데 추가 구매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35만 개면 16달러입니다. 4배에서 3배 정도 오른 상태인 거예요. 이날보다. 이 날에 영상을 찍고 이거 좀 지켜보겠다 했는데 벌써 4배 이상 상승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얘 특징은 지금 세금이 먹혀져 있습니다. 허니팟이라 뜨는데 허니팟은 이 세금 때문에 뜨는 것 같고요. 코드 문제가 아니고 들어가보면 허니팟 이 세금 때문에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셀텍스가 판매세가 매도세가 90%고 바이텍스가 2%입니다. 그 말은 지금은 팔 때 90%고 못 팔게 하겠다라는 게 보여요. 트위터가 아직 얘네들이 업로드를 안 했네요. 트위터를 들어가 보면 헤리스하고 트럼프 중에 둘 중 한 명이 미국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 당선된 사람의 세금을 낮춰준다라고 합니다. 헤리스 대 트럼프 이 계정이고 1212명 팔로우 수가 1212명이고 이거였나? 한번 볼게요. 미국 대사는 전세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데 미국에 대한 사람들에게는 무관하고나 멀리 느껴진다. 이런 것들을 글로벌 경험으로 바꾼다고 하고 선택한 후보가 이긴다면 토큰에 대한 초기 투자금의 100%를 에어드랍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플러스 1 플러스 1인 것 같고요. 똑같이 이 두 가지 코인을 똑같이 구매를 하면 맨징 된다고 봐야 될까요? 만약에 트럼프 이름이 트럼프 윈하고 헤리스 윈이에요. 만약에 여기 만원 넣고 만원 넣었어요. 둘 중 하나는 대선에서 실패해서 사라집니다. 그럼 헤리스 윈이 남았는데 여기다가 플러스 1만큼 투자했으니까 1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투자를 하면 일단 손해는 없는 구조로 확인이 됩니다. 바로 구매도 할 수 있게 링크도 남겨둔 걸로 확인이 되고 얘네들이 만든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이거예요. 밈코인인데 미국 대선은 전세계에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거 나와 있고 다 같이 즐기자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들이 보니까 실제로 편집을 한 것 같죠? 그래서 꽤 노력을 한다 해야 되나? 퀄리티가 잇따라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는 요로코롬 생겼습니다. 두 가지 코인이 한 페이지 안에 있는 거는 좀 드문 일이긴 한데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구매할 때는 뭐 덱서스프리너나 유니수업에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구매 방법 모르시겠다 하시면 영상 지금 보이는 010 2849 9413으로 문자 마가라고 주시면 됩니다. 마가라고 문자 주시면 이제 이 헤리스 대 트럼프 관련된 정보도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다 전달드리도록 할 거고 32만 배 상승한 트럼프를 보면 이 트럼프 윈이나 만약에 헤리스가 되면은 그게 더 대박일 거라 봅니다. 자 트럼프가 될 거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면 이게 분산되잖아요 돈이 근데 만약에 헤리스가 된다? 모은 돈이 어느 정도 모은 자금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헤리스 윈이라는 포투스라는 코인이 실제 헤리스를 카밀라 헤리스를 대표하는 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해봤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